질문 하나만 할게요. 우리가 누구? 다이카리큐 우리가 누구? 다이카리큐 반갑습니다. 다이나믹도입니다. 오늘 놀 준비가 완전히 되어있네요. 그죠? 즐거우신가요 여러분들? 네. 소주병이 양쪽에 있네요. 차미슬과 켈리. 요즘 켈리 괜찮은거 같아요. 저희 다이나믹도가 딱 저렇게 소주맥주같은 사람들이거든요. 소주도 괜찮고 맥주도 따로 괜찮지만 같이 섞으면 되게 좋은 수리되잖아요. 네. 소맥으로 먹으면 참 맛있는데 저희도 딱 그래픽인데 오늘 저희를 초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오늘 저희가 소맥 한번 제대로 말아보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빨리 좋아질지 모르고 좀 조용한 노래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조용한 노래도 괜찮을까요? 네.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아마 노래방에서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거라고 믿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저희는 조용하게 부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조용해지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진짜 계속 분위기가 망하면 저희가 죽일 놈이 돼요. 렛츠고! 예! 메호박이! 출발